그래서 제가 항상 아는 것만 말해야 된다 강조하는 거고요. 그러셨구나. 유전학에 대해 헛소리를 하는 법을 알아서 그런 말을 하셨구나. 공달은 일부 다처제가 일부일처제보다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불행을 대체로 더 많이 안겨준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. 공달에 따르면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결혼을 못하는 남자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남자들이 일부일처제 사회보다 대체로 더 불행합니다. 또한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우월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이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일처제 사회보다 대체로 더 불행합니다. 공달은 일부 다처제가 일부일처제보다 불행을 더 많이 안겨주는 측면들을 나열하기만 하면 분석이 끝나는 줄 아는 듯합니다. 이것은 헬륨을 채운 풍선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결론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. 부력이나 다른 힘들도 고려하여 정량 분석을 해야 정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. 제가 잠깐 공달 거울상이 되어서 일부일처제가 일부 다처제보다 불행을 더 많이 안겨주는 측면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. 일부일처제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상승짝짓기 본능을 만족시키기가 상대적으로 더 힘듭니다. 평범한 여자가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. 여자가 우월하지 못한 남편 때문에 짜증이 나면 행복과 거리가 멀어집니다. 남자가 아내의 존중을 받지 못하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. 아내가 없는 모쏠남이 더 불행할까요? 아내한테 개무시당하는 퐁퐁남이 더 불행할까요? 이건 쉽게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. 여자가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겁니다. 여자의 상승짝짓기 본능이 일부 다처 결혼을 통해 만족될 수 없을 때 여자가 외도를 통해 상승짝짓기를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여자의 섹스 외도는 가정에 엄청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. 행복과 불행은 정의하기도 어렵고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. 따라서 정량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. 공달은 일부 다처제가 불행을 더 많이 안겨주는 측면들만 이야기한 이후에 일부 다처제가 사람들을 대체로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. 공달 거울상은 일부 일처제가 불행을 더 많이 안겨주는 측면들만 이야기한 이후에 일부 일처제가 사람들을 대체로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주장할 겁니다. kama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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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